못하는 애들이 무슨 학습자 촉각 학습자 꼼지락 거려야 됩니다 그런 걸 유치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애들이 스크래치 페이퍼 주잖아요 또 퍼즐 스티커 주잖아요 그거 만들면서 저희들 볼 때는 장난이잖아요 저희들 볼 때는 장난인데 얘들은 그거 하면서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퍼즐 만들면서 힘들대요 그런데 왜 영어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이게 최고의 교사 아니겠어요